네, 아까 들으신 곡은 친구야, 친구야 너는 아니라는 꽃이 정말 아름다운데 그 꽃이 피기 위해서 굉장히 아픈 시간이 존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노래예요 괜찮으셨어요? 네! 네, 근데 안녕하세요! 네?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네, 그렇습니다 네, 그렇습니다 네, 생각이나 하는 건 제가 계속 그쪽 보고 여쭙니다 그, 저는 친구야 너는 아니 부를 때 굉장히 아름다운 생각인데 저는 이상하게 꼬꼬미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경규 선배님이 제작하신 전국노래자랑에 저희가 출연을 해서 잠시 몇 초였지만 몇 초였지만 이 노래가 흘러나왔었고 아, 그 노래는 주제가 신고 네, 주제가가 많이 나왔고 근데 이 꼬꼬미한이 한국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다가 지금 여러분 안 드시고 계시잖아요? 그렇죠? 아, 맞아요. 꼬꼬미에도 있었죠 그래서 어떤 이런 유행의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 라면이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완전 성폭적인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한류라면이네요 한류라면? 네 우리 노래 중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? 태원 형? 도대체 무슨 일이야? 하하하하 아, 지금 꼬끄만 얘기하셔가지고 좀 제가 너무 많은 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그냥 저희 곡 중에서 알려지지 않은 곡들 중에서도 혹시 다른 곳에서 알려질 수 있는 혹은 시간이 흐른 뒤에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곡이 있지 않을까 갑자기 형 같은 하하하하 아니, 무슨 얘기를 들어서 뭐 그런 허황된 생각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사실 하하하하 이 라면을 먹으면 사랑에 빠진다던가 하하하하 허위 광고 아닌가요? 하하하하 안.. 안 빠지는 말고 하하하하 사실 여러분들이 꼬꼬맨 얘기를 하셨지만 그 꼬꼬맨의 그늘에 가린 우엉라면을 기억하시나요? 하하하하 저희와 멤버들은 정말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아세요? 우엉라면? 예예예 네 그때 사실은 이제 들려낼 곡들이 우엉라면같은 그러니까 하하하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빛을 발할 날이 오겠죠? 송동환씨 우리 무거운 라면에 약간 어떤 계란이나 부추 가루 같은 거랑 양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가까이 가서 송동환씨 한 마리부터 제가 계란으로 그럼 한 마리부터 하겠습니다 하이 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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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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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